당연히 첫 곡은 써머타임이죠. 기타리스트 빌 제닝스가 1955년에 낸 무드 인디고란 앨범에 있고요. 써머타임만 있는 건 아니고 it ain't necessarily so 와 써머타임을 이렇게 메딜리로 한 곡인데요. 아주 짧은 연준데. 써머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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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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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스카 피터슨이 1998년도에 낸 앨범인데요 더 베리톨 밴드 라이브 앱 블루노트라는 앨범이고요 그중에 오스카 피터슨의 웬 서머 컴스라는 곡을 골라봤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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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다섯번째로 고른 여름 노래는 스탄게츠인데요. 스탄게츠가 1975년에 녹음해서 82년에 나온 앨범인데 더 마스터라는 앨범이 있고요. 그중에 써머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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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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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